제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삶입니다.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제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석주 동안 제가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복을 받으려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석주 동안 설교를 듣지 못하셨다면 저희 교회 인터넷 들어가셔서 좀 들으시고 본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어려움부터 받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공부합니까? 일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해요? 공부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아빠, 엄마는 태어나는 아기에게 공부해라, 일하라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신앙생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의 어려움은 뭐냐면 복은 복인데 잘못된, 왜곡된 복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거나 경험하시면 신앙생활 또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부터 할 터인데 정말 복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복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경험하셔야 신앙생활이 매력있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도 기도 자리가 어떨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가 손꼬박 기다려주고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저녁 9시가 되면 빨리 자고 싶은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려야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주소록을 지난주에 만들면서 한가정 한가정 우리 박지사님보다 잘은 못 만들었지만 그러나 가정 가정마다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제가 그 한 장 딱 한 장만 되면 안 되겠죠 앞으로 한 장 딱 집어넣으면서 한가정 가정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복을 받는 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셨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받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데는 우연히 복을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발표된 베스트셀러인 Fooled by Randomness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행운에 속지 말라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전에는 각광을 못 봤다가 이제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베스트가스 된 책이에요 희한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노력과 탄탄한 기술을 근거로 해서 성공을 했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데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 나는 복이 없어서 팔자가 아니라서 성공이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운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투자를 해라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복을 받는다 하면 운이에요?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좌절하시고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추워지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좀 괜찮아 이 정도면 보통은 내가 넘어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또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또의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경험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처럼 복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중에 뭐냐면 울음의 복 많은 적지 않는 성도님들이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하고 믿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이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죠 학대를 하니까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갈과 이스마일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좀 그래서 그래도 자식인데 그 하갈과 이스마일에게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 주었다고 그러죠 그거를 주고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이죠 쫓김을 당하고 하갈과 이스마일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지자 자신의 아들을 보며 한없이 울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나는 서러움과 억울함의 눈물이기도 하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을 받는 첫 단계는 울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감정 울음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울음이 안 나오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인간의 본질적 요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울음은 슬프기 때문에 울 수도 있고 기뻐서 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울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 요소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듯이 울어야 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눈물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눈물입니다 기도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눈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눈물이 있다면 어떤 눈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오늘 하갈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정말 그 눈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눈물이 없는 자는 복을 모릅니다 울어야 돼요 복받는 가정은 첫 번째 걸음은 가정 안에 아빠 엄마가 울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골방에서 눈물 소리가 나는 것이 복받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 보세요 돈 많이 벌려요? 일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 첫 번째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눈물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눈물을 배워야 됩니다 싸우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배우면 우리 자녀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눈물이 눈물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울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베를 돌로 쳐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믿음의 실패가 오고 결국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 드리면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셨죠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리고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담, 아벨, 셋, 그 다음에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4장 26절 띄워 주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이 앞에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에노스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인이 그 죄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동생을 돌로 처죽임으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관영한 때는 노아 시대에 더 절정을 찍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부부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흙의 존재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흙의 존재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폐렴 바이러스로 날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런 사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못 이깁니다 전부터 그거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흙의 존재임을 망각하고 잘난 걸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못 견딥니다 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부귀 영화 그 중국의 병원에 우한에 잠깐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환자가 열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는다고 인간입니다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없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죽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흙인데요 눈물이 안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오세요 하가리 광야에서 물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광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이꼴 인간이고요 광야이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광야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광야입니다 한 모금 물을 마시자니 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인데 지금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공유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복신앙이요 눈물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구교회와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 안에 눈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복 받으면 최고라고 했어요 제가 학생부 시절에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구석석마다 있었어요 어른들만요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서도요 구석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뭐 하나 가보면요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하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이 한국교회 눈물이요 다 사라지고요 예배가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강조하면서 복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복과 손을 잡고 나가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눈물이 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눈물이 복이에요 눈물이 복이에요 눈물을 제거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 두고 봐라 해가지고 돈 벌고 성공해서 내가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가 봐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눈물을 요구하세요 더 많은 눈물을 요구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내 식구만 있을 때는 눈물 한 네 방울만 흘리면 되잖아요 우리 목양에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쌓여요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눈물 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요구합니다 눈물을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어야 하늘이 열립니다 울어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갈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갈은 하갈은 엄밀히 따지자면 언약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일을 왜 쫓아냈어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너무하네 이스마일도 자식인데 너무하네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사라가 하도 바가지 긁으니까 쫓아냈다 두 여인이 한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쫓아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죠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일은 이삭과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언약은 기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쫓아내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고 이스마일은 언약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사는 인생 네 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언약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은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극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누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은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은약 백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울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은혜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표현도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헌신입니다 헌신 아유 목사님 제가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아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아셨죠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겸손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내 삶을 딱 드리는 거에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인간은 흙의 존재입니다 흙에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죠 성령은 뭐에요? 불입니다 불 불입니다 우리 성교사님 오늘 Holy Flames 인간은 불이 없으면요 병들고 죽어갑니다 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요? 불입니다 불 인간의 마음은 식어질 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많은 것이요 성령은 불의 역사입니다 이 불은 감정이 아닙니다 불 가지고 계시나요? 솔로몬 왕의 한 아기를 데리고 온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그 아기를 칼로 두 동강이로 가르려고 하죠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동강이로 나눠서 한 부분은 저 여인에게 다른 한 부분은 저 여인에게 주자 해가지고 가르려고 하는데 이때 진짜 어머니가 낳습니다 열한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대 청하근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오소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뭐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어머니는 마음에 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 어머니는 마음에 불이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짜 성도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불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복음에 대한 불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을 향한 불이 있습니다 그 진짜 어머니가 아기를 위하여 가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을 쏟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이 불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같은 마음 이 불같은 마음 하갈이 그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불같은 마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자들이여 복을 받지 못하는 근거는 진짜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불이 없고 불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어요 아니면 이 문제 저 문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 가정 아빠 엄마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진짜는 마음의 불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 마음의 불이 납니다 한 가지 비유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늘에서 모든 영혼들이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왔대요 다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치우셨다는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사다리를 하나님 치우시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오라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사다리가 없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불평이 심해지자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들입니다 탈모드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치우셨을까요? 왜 치우셨을까요? 이거를 알아야 하늘을 열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치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자만 보입니다 눈물이 있는 자만 사다리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는 자는 하늘을 열 수 있는 길을 알고 사다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늘나라에 영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하늘이 열리고요 울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넘쳐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로 기쁠 때에 우리 인간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복 기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